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멈착! 간장 상추는 중간에 쭈욱더 맛있네요 치즈는 마늘을 넣어서 맛있네요 치즈는 마늘을 넣어서 마늘을 넣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생크림을 먹어본 적은 이것은 바삭바삭해서 그렇게 쪼꼼하게 들어왔어요 바삭바삭한 맛은 너무 매우 맛있네요 한 번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맛있어여요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